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기도 하고 좀 급작스럽게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카메라도 급조한 거고요. 옷도 사실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맥주 한잔 했고요. 취기가 살짝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계속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장사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해서 실패를 했거나 10명 중에 9명이 실패한다는 그런 세상에서 제가 그 9명 중에 1명이었으면 장사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37살입니다. 제 나이가 37살인데 제가 결혼을 31살, 32살쯤에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백수였습니다. 백수의 신분으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가 원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원룸이 6평에서 7평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방 정도 크기였으니까 화장실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이라고 딸려 있는 게 한 평 정도? 주방이나 세탁실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작은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 원룸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조합원 아파트라고 지금은 사실 그 단어조차 듣기 싫은데 조합원 아파트에 청약을 했다가 한 2천만원 가량을 한 2년 동안 받지도 못하고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었고 백수였던 시절을 겪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돈을 조금 모은 상태에서 와이프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 골라야겠죠. 업체는. 저도 프랜차이즈 술집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룸에서는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대출을 좀 갚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사하는 데 보태고 그리고 차도 없었거든요. 차도 한 대 사고. 지금도 나름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는 절대 아니에요. 확실한 서민입니다. 확실한 서민인데. 하지만 예전에는 서민조차도 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못 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사를 하라는 이유가 직장 생활로는 벌지 못하는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여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장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 회사 눈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내가 운영하는 가게, 내가 원하는 시스템, 내가 만드는 시스템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저는 떼돈을 벌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장사를 해서 떼돈도 벌지 않았어요. 단, 직장 생활보다는 제가 좀 더 연봉에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저는 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앞으로 비전이 없겠다 싶으시면 장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고 그 욕심을 채우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그 원룸에서 살면서 꼭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사를 갔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 안에 가구, 가전 다 와이프가 원하는 걸로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와이프도 3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만큼 서로 고생을 하고 이사를 간 거기 때문에 좀 더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를 다 사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로 우리 다 하자라고 해서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도 그렇게 3년을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치도 안 하고 과소비, 얼토당토한 그런 물건들은 절대 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와이프 본업이 따로 있거든요. 와이프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 같이 돈을 열심히 버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프는 본업이 더 잘 돼서 좋은 신축 건물로 옮겨서 또 건물을 이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참 바빠서 동영상을 못 찍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많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 장사는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장사 체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사 체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우시면 돼요. 경험을 쌓으시면 분명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직장 생활, 직장 상사, 회사 눈치 절대 보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장사.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